화살에 맞아 죽었구나 저 큰 화살 말고 작은 화살로 쏴요 작은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한방은 기둥이 막아졌는데 첫번째 화살을 막으면서 기둥이 금이 갔고 두번째 화살에 뽀개진 다음에 세번째 화살 작은 화살에 맞아 죽은거죠 그 try 싸싸싸싸싸 나는 기둥을 피할꺼야 싸 땅 가까운 필석 없네 찍찍찍찍찍 예 화살을 맞춰서 화살에 전기가 붙어 있을 때 저기 화살이 멈추면 전기가 끊어지거든요 아르시아님 오셨고요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셨습니다 아르시아님 오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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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